감사합니다. 그리고 이제 뭐 특별한 질문 뭐. 아. 법주님. 저 그 청국장 분말. 그거 하나하나 주문해 주세요. 아 분말. 그래 그거. 법주님 저는 청국장으로 주문해 주세요. 그래 청국장 너무 맛있어요. 아 된장도 있나요? 아 그럼 된장도 있어요. 청국장 있는데 된장이 있어야죠. 지리산 청년골. 자연을 담다. 매주. 된장. 고추장. 청국장. 천국분말. 진산명가. 010. 8322-5013. 자 heal. 자리산간 공간 초호업. 장기지역. 금일길. 창의고. 바바, 세계의 일사. 간안. 남성주. 대안. 서울. 신선의 문구. 월납당. 다만. 추워보량. 이는 롯롯랑 흥향실지 영성에 계신 그런 것들을 빼면 안걸리고 난스러운 상황을 행복하게 할 수 있고 그의 두 살이 있는 것들은 그의 마음을 깨련듯이 그의 마음을 깨련듯이 그의 마음을 깨련듯이 오늘 오시느라고 고생이 많으셨네요 목도 마르네요 목도 좀 마시고요 차 한잔 좀 드려야 되는데 안녕하세요 법수님 조금 전에 어떤 기도를 올리셨습니까? 지금 살벌하게 이북에서 러시아 푸틴 그쪽으로 이북 군대도 가고 중국, 일본, 미국도 혼란스럽고 정치 때문에 그런 와중에 또 국내에서 저희 지금 용산에서 뭐 그렇게 편치 않은 소리가 들려와서 몹시도 불편하고 그래서 국태미난 또 여기에 오시는 월강산 오시는 신도분들 또 이것을 보는 시청자분들께서 그냥 만사여의, 여여 만사여여 하려면 국가가 관항해야 되지 않습니까? 또 우리의 대통령께서 또 관항하시고 그 기도 올렸습니다 네 오늘 저희 방송이 찾아낸 것은 다름이 아니라 지난 방송에서 우리 법수님께서 한동훈, 윤석열 대통령 만남을 앞두고 네네 이 용쟁호투 아하하 아유 기억하셨네요 둘 중 하나는 죽는다 네네 용과 호랑이에 싸우면 둘 중 하나는 죽는다 네네 라는 말씀을 주셨는데 네네 이제 어제 그 용산에서 한동훈 대표와 윤석열 대통령 간의 만남이 있었지 않습니까? 네네 그 만남이 사실은 우리 법수님께서 말씀 주신 대로 정말 뭐 쪽지깃처럼 똑 떨어지게 너무 민망해요 아이고 네 똑 떨어지게 맞추셨기 때문에 시청자 여러분들이 급하게 앞으로 두 사람의 관계가 어떻게 전개되는지 너무너무 궁금하셔서 오늘 찾아뵙게 되었습니다 네 그런데 그거 용쟁호투는 누구나 다 알 수 있는 거 아닐까요? 응? 안 그렇습니까? 자 소문난 잔치에 이렇게 물 마시듯이 먹을 거 없다는 옛말처럼 많은 국민들이 응? 기대를 했건만 정말 이렇게 땅통이 어딨나? 땅통 소리만 요란했습니다 응 그래서 저번에 제가 뭐 병아리 봉황이라고 했었지만 그 전부 용산 선에 오른 사람은 인이나 진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인에다 표현을 해 보겠습니다 병아리 봉황인은 용산의 진을 뜰에서 만났지만 전에도 얘기했듯이 용쟁호투 설전을 버리지도 못하고 치명상을 입었습니다 제왕격의 인도 치명상을 입으면 자 우리가 동물의 왕복 한번 보십시오 호랑이도 치명상을 입으면 치료를 하거나 하이에나에게 잡혀 먹히지 않으려고 잠수를 탑니다 치명타를 입을 것을 모르고 그토록 독대를 원했던 것입니까 아니면은 옆에 조언하는 책사가 없는 것인지 응 본인도 이인을 사모하시죠 응 이인을 사모하는 분들의 이 마음을 헤아려 보면 저 법주도 가슴이 아픕니다 그 십간시비지와 또 이 전법에서 매화역수가 있습니다 숫자를 이렇게 파자를 해 봅니다 그래서 초기에 용께서 진이 25분을 늦었다고 했는데 제가 잠시 쓰면서 해도 될까요 네 2라는 숫자는 변동을 뜻합니다 변동 적지 마세요 그냥 들으세요 그리고 5분은 늦었다고 했지 않습니까 2에다가 5를 더하면 5는 경파가 되고 2에다 5를 더하면 7이라는 숫자가 나옵니다 7은 제가 조금 전에 얘기했듯이 아픕니다 아프다는 의미입니다 7이 줄줄이 있으면 그 집안도 아픕니다 국가도 아픕니다 그래서 5를 바라보면서 경파 응 2에서 5를 바라보면 상관의 작용을 합니다 말을 하러 갔다가 말문이 막혀서 경파로 깨져서 그냥 빈손으로 나오더라 깨지니까 얼마나 시끄럽겠습니까 아까 제가 얘기했지 않습니까 깐통 소리만 요리했다고 마음이 아프다라는 이 풀이가 나오는데 어제는 월요일이었고 오늘은 어제는 월요일날 날짜로 21일이었습니다 아까도 얘기했듯이 2는 변동이고 20일에 1은 1은 새로 태어난다는 의미입니다 새로 탄생 새로 탄생하는 의미인데 새롭게 변신을 해보려고 했으나 2 더하기 1은 3이라는 숫자가 나옵니다 시청자분 어렵지 않죠 이 3은 결국 귀신이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결과가 2 더하기 1은 3이 돼서 귀신만 몰아와서 혼란하다 이 숫자입니다 그리고 어제에 의해서 오늘 화요일입니다 화요일 여러분들 그 음력있는 달력을 보시면 알지만 기미일이라고 써있습니다 인 호랑이와 니는 귀문의 날이니 귀신 곡하는 소리가 귀신 귀신 3 곡하는 소리가 맴도는데 아 귀신이 곡하는 소리에다 비까지 내립니다 몹시도 슬프구나 오호 통제라 예제라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께서는 늘 제가 드리는 말씀이지만 신의 학문에서 십이 상생이라 하여 동물이나 글 숫자에 의해서 숫자에 의해서 그 운명을 개인의 운명이나 역사적인 사건을 헤아려왔습니다 삼나만상의 이치이니까 누군가를 폄하하려는 것도 아니고 누군가를 높이려는 것도 치우침이 있는 것이 아니니까 그런 마음으로 이 영상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의 우리의 사랑하는 인은 어떻게 되겠는가 인이 진을 어떻게 하려고 하지 마시고 진의 등을 탈 것이냐 떨어져 툭 나갈 것이냐 어 이거는 인 인의 학위에 달려있습니다 자 팔자학을 논하기 전에 인생사회는 공식이 있습니다 자 플러스 결과 뭐 플러스 마이너스가 있지 않습니까 이 그 뭐야 그러니까 실생활뿐이 아니고 정치에서는 더더군다나 공식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웃끼리도 떡을 갖다 주면 기브앤테익이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응 이 평범한 생활에서도 기브앤테익이 있는데 특히나 정치 정치 권력에서는 기브앤테익이 무너지면 결국 죽음 아닐까요 그렇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맞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맞습니다 같이 오신 분 예 그래서 김여사를 특검하 라고 하기도 전에 이인이 진께 뭔가 제가 음 선물이라면 좀 뭐하겠지만 우리의 아름다운 공작새 김여사님을 뭘 집어넣자 말자 뭐 특검 집어넣자고는 안했겠지만 특검을 하자고 한거는 뭐 집어넣자고 하는 얘기 아닙니까 그게 그리고 공식 눈 눈이 있으니까 마누라 대 마누라이니까 우리 그 국회의원 아름다운 김민전 그 의원님께서도 3특검을 하자고 있지 않습니까 김정숙 여사 특검 김혜경 여사 특검 김혜경 여사 특검 또 문다혜는 이제 그 귀에 나왔지만 이분이 여기에 최하 3종 세트라도 김정숙 여사 특검 김혜경 여사 특검 문다혜 특검 이것을 이 세트를 갖다 주면서 만약에 말을 시작했으면 어떻게 했을까요 응 어떻게 했을까요 그러신 이니 좋다 그러면 이니 김건희 여사님 특검을 하자면 좋다 상대들한테 상대한테 너희들도 나도 특검을 받을 테니까 너희도 특검을 받아라 어 이 3종 세트 특검을 너희들도 하라 하면은 상대가 어떻게 했을까요 특검을 할까요 말까요 특검을 받지 않죠 그렇죠 1 플러스 3인데 손해나는 장소 아겠습니까 뭐 제가 꼭 이걸 3종 세트라고 말하면 또 조금은 민망한 면도 있지만 어쨌든 그렇게 표현을 하겠습니다 이 3종 세트에 협상 카드를 가져갔어도 웃을까 말까 한 상황인데 과거에 나는 피를 나는 형님 아우님 이렇게 했다 할지라도 내 아내를 특검하지 않은 건 감옥에 보낸다는 얘기인데 누가 좋겠 누가 좋겠 그럼 너 먼저 가 내 마누라 가기 전에 너 먼저 영부인께 내 마누라 이렇게 말을 해도 되는 걸까요 괜찮습니다 방송이니까 아 그렇습니까 네 너 내 마누라 넣기 전에 너 먼저 가 너 먼저 어 너 먼저 과거에 저 뭐지 피를 나는 호영호제를 빨리 벗어나야 합니다 나 지금은 사적인 감정이 그를 일컬어서 병아리 공항 이라고 말씀을 주셨죠 예 저는 저 법조는 정치 얘기는 일정 아는 바도 없지만 우리가 삶의 상식선에서 이렇게 바라본다면 오는 정이 있으면 가는 정도 있고 가는 정이 있으면 오는 정도 있고 이거는 우리의 일반 산득으로 그렇고 특히나 정치와 권력 또 재벌가에서는 특히나 이게 중요하다고 봅니다 자 또 비교를 부지해보자면 우리 vip 윤석열 vip께서는 싸움을 통해서 힘을 통해서 힘들게 권력을 얻은 것 아닙니까 하늘에서 물론 도와줬기 때문에 그렇지만 그 당시 문 전 대통령이나 주 장관에게서 쟁취한 것입니다 그러나 인의 상황은 우리 vip께서 차려는 밥상에서 얻은 것이니 따지고 보면 온실 속에서 자란 사람이라고 봅니다 응? 온실에서 자란 사람이니 정치 경험도 없고 아는 건 물론 많겠죠 공부로는 수제고 천제고 이렇게 하지만 정치라는 그 어떤 야생의 뜰에서 나온 그냥 온실에서 나왔다면 일종의 젊은이들 얘기하는 젊은이들 뭐 답이 되는 건 자명하지 않을까요 응? 오늘 비가 와서 그런지 이 수제를 바라보면서 몹시도 시청자분께서 이분을 사랑하는 분들의 마음에서 저도 몹시 눈물이 날 정도로 안타깝습니다 네 제가 여기까지 어떻게 말을 잘했는지 뭐 질문 사항이 있으면 질문을 해 주시고 응? 제가 목소리가 좀 작지 않았습니까? 네 법주님 오늘 말씀 중에 은근히 한동훈 지지자라는 게 발각됐습니다 네 안타까워요 수제인데 공부와 정치는 좀 틀리지 않습니까? 공부의 법칙이나 한동훈 지지하시면 윤석열 대통령께서 조금 서운하실 것 같은데요 저는 이분 상당히 저는 이분이 나오기 전에 저희 신도들한테 신도분들이 이거 길어지는 거 아닙니까? 아 괜찮습니다 신도분들이 저한테 법주님 다음에 대해서는 누굴까요? 관심도 없습니다 저희 절에 오는 분들은 네 이민연 선거는 S대 나온 사람이 된다 그러니까 다 전부 다 얘기해 아니 지금 전부 나온 사람 다 S대 아닙니까? 유 땡땡도 S대요 윤 땡땡도 S대요 나 땡땡도 S대요 안 땡땡도 S대요 또 누가 있죠? S대요 그렇다 치고 그러면 삶의 인명을 가진 사람이 대선에 된다 그래서 그러면 인명을 가졌다면 의사나 건판사 아닙니까? 근데 이번엔 의사는 아니다 그러면 안 땡땡은 아니네요 네 그러면 저쪽 사람들인데 근데 현재 지금 나온 사람은 S대에 다 나왔다 할지라도 지금 나온 사람은 아니다 다른 제3의 인물이 있다 그랬는데 이분이 딱 그만둔다고 했었는데 제가 그랬어요 저분이 나오면 저분이다 어 그러면 그걸 어떻게 아느냐 이제 그거는 좀 더 들어가서 풀이죠 저희가 법회 할 때 제가 이제 설명을 했죠 네 법조님께서 네 네 법조님께서 과거에 박근혜 대통령의 당선을 예언해 주셨고 네 문재인 대통령의 당선을 예언해 주셨고 윤석열 대통령의 당선을 예언하셔서 접종하셨으니까 네 삼관왕이시군요 네 그 문 대통령 때는요 제가 이랬습니다 표현을 저 밤하늘에 아름다운 달이 휘윽 찬이 뜰 것이다 응 그래 문 월 영어로도 M O N인가요 영어는 제가 잘 저기해서 그래서 참 아름답게 표현을 했는데 어쨌든 이렇게 됐는데 삼관왕을 떠나서 저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제가 건방지게 한 얘기가 아니라 요거는 잠시 그냥 접겠습니다 요 타이밍을 놓치지 않고 다음 대통령은 누굽니까 아 저는 알고 있죠 이거 알고 있는거는 우리 어 하느라고 아마 저하고 그리고 이 육십 십 간 십이지 육십 값자 육십 사케 주역을 공부하신 분 드러나지 않은 지식 있고 한국식 있는 사람은 분명히 알고 있다고 보고 술가에서 뭐 이걸 업으로 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이런 말들을 하더라구요 아니 아직 누가 나오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아냐 그러니까 아는거죠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박사님께도 아직은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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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미있죠 날카롭게 파워 들었습니다마는 우리 법주님의 철벽 방어에 저희 방송이 막혔습니다 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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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그때부터는 이제 널리 알게 될 거니까 조금만 기다리고 계십시오 그 그 어제 그 이제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대표가 용산에서의 만남이 이 화면 속에 비춰졌던 그림들을 보고 많은 국민들이 좀 의아하기도 했고 놀라기도 했습니다 네 그 부분에 대해서 한 번 더 조금 자세히 설명을 해주면 그러면 어제는 한동훈 대표가 완패를 한 겁니까 아니면 어떻습니까 완전 KO패를 당했는 건가요 아니면 다운을 당한 건가요 아니면 그냥 판정승인가요 그거는 이제 겉보기에는 저 KO의 완패 승이죠 그죠 겉보기에는 네 겉보기에는 그러나 이분 오늘 참 사진 아름답게 나오셨네요 술살도 빠지시고 내심에는 내 동생을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측은지심이 있는 것을 저는 서리게 봤습니다 네 그러니까 인간적으로는 완패니 KO라고는 할 수 없고 정치적으로는 네 그 폐라고 보는데 이분이 아직은 온실 속에서 과거 나의 나를 가장 사랑하고 보호막이었던 형님이라는 생각에서 독대를 요청했는데 저도 정치에 대한 일점은 알 수는 없지만 명리적인 해석으로 네 과거의 인연의 끈을 가지고 좀 다가서지 않았나 정치적으로 바라본 게 아니라 설명이 좀 잘 됐을까요 이게 참 그 얘기는 한동훈 대표가 정치력이 떨어진다 뭐 이렇게도 표현이 되네요 정치인들 입장에선 그렇게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제가 볼 때 이렇게 어제 그거를 보면서 3장 또 반복해서 하는 얘기지만 3장법사와 손오공이 생각이 났습니다 부처님 손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네 3장법사가 그 손오공을 이렇게 내릴 때 손오공이 마치 자기가 부처인 양 나는 부처님을 능가한다 탐할 탐 탐심 또 뭐든지 빨리 된다 쿡 하면은 그냥 저 저 손오공이 변화가 되니까 그래서 이렇게 손오공이 그 구름에서 속진을 바라보는 거예요 이 속세를 그러면은 구름도 보이지만 그게 티끌이에요 부처님 입장에서는 그러면 티끌에서 용산일 찾으려고 막 애쓰는 느낌이 들었어요 근데 그것이 뭐 좋다 나쁘다를 떠나서 뭐라고 규정할 수는 없지만 자욱한 흙먼지 속에서 과연 용산의 자리를 걸어갈라 치면 내가 제목이 될지 안 될지는 제가 얘기를 한다면 거울을 놓고 한번 자신을 바라보라 해요 내가 형님 우리 VIP처럼 VIP가 될지 그냥 입은 그늘에서 등을 잘 타고 그냥 있어야 할지 그 자신의 답을 거울을 보면서 저는 한번 찾아봤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옛날같이 호영호제하는 사이로 되고 정치적으로는 모르겠지만 그러면서도 그러면서 정치적으로 또 풀러 갈 수 있는 게 있지 않겠습니까 음 어찌됐든 국민들의 입장에서 바라보는 눈은 한동훈 대표가 네 네 1패를 당했다 네 네 그렇죠 라는 여론이 이제 뭐 중론인데요 네 네 네 지금 이 수세에 몰린 한동훈 대표가 네 네 지금 이 위기의 상황을 극복하고 네 새롭게 어 용의 자리를 향해서 네 나아갈 수 있는 방법은 없겠습니까 네 한동훈 대표가 이 방송을 시청한다는 가정하에 한동훈 대표에게 법주님께서 어 높은 도력으로 어 방법을 한번 제시해 주시지요 아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도 살고 한동훈 대표도 사는 방법을 네 지금의 현재 사항은 이제 죽느냐 사느냐 이 두 사람의 관계는 죽느냐 사느냐의 관계인데 이거 너무 중요한 얘기라 이거 막 불이 나거든요 아 의관을 조금만 갖추겠습니다 네 이게 이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지만 좀 집약을 해서 얘기해 본다면 응 여러분들 시청자분들 이 말 그동안 제가 좀 전에 얘기한 것이 여러분들 어렵나요 그럼 제가 조금 쉽게 풀어 보겠습니다 자 이인 이인이 용을 타고 승천을 할 것이냐 말 것이냐 이거는 어렵지 않죠 그러면은 어렵지 않으니까 더 풀어 보겠습니다 자 윤성씨는 조상입니다 가운데 이름은 나입니다 현재 그러면 윤석이 아치지 않습니까 주석석 주석석 금이 있고 어제 황금 얘기도 했지만 그러면 이분은 동력동입니다 동은 동쪽이고 주석석은 서쪽입니다 이름에서도 지금 대치를 하고 있습니다 마음으로는 이분들이 화합해서 잘 되기를 말하는 마음이지만 현 상황에서는 개별적으로 가서는 뭐 호영호자 할지 몰라도 정치적인 현 상황에서는 동과 서해석 대치 상황이기 때문에 이거는 화합이 어렵습니다 죄송합니다 한동은 대표를 사랑하는 분들이나 우리의 부위 참 요즘 세상 좋아졌습니다 국민들이 대통령을 들고 이렇게 자로도 얘기할 수 있고 이름 석자를 얘기할 수 있는 정말 저희는 좋은 세상에서 살고 있습니다 정말로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웃끼리 좀 불편하고 형제끼리 좀 불편하고 있어도 이 좋은 세상에 살고 있으니까 조금씩 양보하면서 서로서로 정말 오는 정 있으면 가는 정으로 잘들 이렇게 화합하면서 살길 바라겠습니다 관제구설 시비 일으키지 마시고요 그래서 동과 서해 대치이기 때문에 정치적으로는 화합이 어렵고 지금은 이미 동쪽을 향해서 남서로 이렇게 가는 방향이기 때문에 아쉽습니다 시대의 시기를 조금 놓친 것 같은 아쉬움이 있습니다 실기를 했다 이 말씀이시군요 네 정말 저도 한동은 대표가 모든 것을 내려놓고 용의 등을 탔으면 하는 마음인데 뭐 속세서 뭐 형님 먼저 아우 먼저 알까요 형님이 한번 했으니까 나도 한번 했으면 좋다 저도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도 한동은 대표님과 함께 해주셔서 다시 한번 밀어보세요 제 얘기는 60갑자의 명리 안에서 시기를 놓쳤다는 것이지만 하늘의 뜻이 있다면 우리가 미른다면 또 다시 한번 기회를 탈지 누가 알겠습니까? 질문이 있으십니까? 같이 오신 분들 박사님께서는요 네 끝으로 한동은 대표에게 격려와 위례 한 말씀 주신다면 저는 제가 풀리는 이렇게 해서도 실망하지 마시고요 이 저 일 이 일 하자면 또 같이 겹치는 글씨도 있지 않습니까? 우리 일반 생활 생활에서 형님 먼저 아우 먼저 있듯이 이 용산에 이분의 등을 비유 마치라는 게 아닙니다 저도 성격적으로 그렇게 못하니까 정치적으로 잘 이분을 받들어서 좀 잘 손을 잡고 잘 이렇게 가는 마음으로 열심히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좀 쉽게 다시 다음부터는 좀 더 쉽게 설명을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지리산 청정골 자연을 담다 매주 된장 고추장 청국장 청국국말 진산명가 010 8322 501 4 5 5 5 5 5 5 5 6 7